로컬 소식입니다.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초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 시행이 불안하게 시작된 가운데 콜로라도주의 경제 성장이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호용 마리아나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적절한 규제와 더불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를 통해 막대한 경제 성장 효과를 본 콜로라도주의 사례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2014년 1월 기호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이후 콜로라도주는 기호용 마리아나 관련 규제와 더불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24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봤습니다. 이에 더해 풀타임 일자리는 만 8천여 개가 창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로 걷어지는 세금이 매년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수는 콜로라도주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교육은 물론 공공서비스 질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기호용 마리아나 산업으로 걷어지는 막대한 세금은 허물어져가는 교육 프로그램 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정부는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로 걷어지는 세금 가운데 4천만 달러를 노후된 공립학교 시설 복구와 새로운 공립학교들을 건설하는 데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화로 가장 부각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 범죄율 증가와 마리아나 가공품으로 인한 부작용 역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지속적인 규제로 기호용 마리아나가 합법화되기 전과 후 마리아나로 인한 범죄율 증가와 온암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규제 발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직접 사탕과 음료 등 기호용 마리아나 가공품을 어린이들이 섭취할 수 없도록 제품의 포장까지 가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이황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동서로 나뉘어 독립된 지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내륙지역을 새로운 주로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또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해안도심 지역을 제외한 내륙지역을 뉴 캘리포니아주로 분리시켜 새로운 주를 형성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폴 프렌스턴은 정치와 교육, 세금 등 상당수 캘리포니아주 정책은 해안도심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내륙 중소도시들을 새로운 주로 분리시켜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스턴을 비롯한 뉴 캘리포니아주 독립 지지자들은 과거 남북전쟁 이후 버지니아주로부터 독립한 웨스트 버지니아의 독립 절차를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프레스턴은 뉴 캘리포니아주 독립을 최소 10개월에서 최장 1년 반 이내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인 비율이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캘러옵 쉐어케어 인덱스에 따르면 2016년 10.9%였던 무보험자 비율은 지난해 말 1.3% 늘어난 12.2%, 약 3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이 폐지돼 보험료가 기존보다 10% 정도 높아질 경우 무보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러옵 쉐어케어 인덱스는 무보험자 수가 약 1,300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로 텍사스 전역은 빙판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레에서는 교황 방문으로 대중미사가 열린 가운데 교회를 공격하는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외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도로가 텍사스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텍사스는 위험한 도로 환경과 날씨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반젠트 카운티의 사람들 또한 아침부터 2cm 이상 쌓인 눈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빙판이 된 도로 위 운전을 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국가기상청은 북부 알칸사 지역과 텍사스 주 전역이 찬바람의 영향권에 들면서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데스 국가를 방문한 첫날 칠레 3개 교회가 폭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남부 아라우카니아 지역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방문을 사흘 앞둔 12일에도 산티아고의 성당들이 화염병 투척과 방화 등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프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 회복 운동을 위해 교회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5일에서 18일 칠레, 18일에서 21일 페루를 잇따라 찾을 예정인 가운데 오늘 열린 대중미사회는 약 40만 명의 칠레 사람들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교황청의 아동 성악대 사제들의 처리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비판 여론 또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4관왕인 시몬 바일스가 미투 폭로에 가세했습니다. 바일스는 월요일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전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인 레르 나사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전직 미국 체조 선수들이 치료를 빙자한 성추행을 일삼는 나사르를 고발했습니다. 나사르는 지난 35년간 130명이 넘는 선수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수감됐습니다. 아동 성악대 영상 소지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60년형을 받은 나사르는 이달 중 최소 40년의 징역형을 가중 처벌받게 될 예정입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포커스가 이어집니다.